아 좋아요와 구독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심볼 강화를 해야지요 아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나가 진짜 뼈저리게 느껴지네 잘 보십시오 자 돌립니다 아 이거 너무 박세 잘봐요 1789죠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12억 썼습니다 12억 2천 썼습니다 강화하는데 와 빡세네요 미쳐버리겠네 이거 두개 강화하는데 이십 몇억 썼죠 와 이상입니다 아 오케이